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변두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와우 배드민턴 센터에 놀러왔습니다 오늘 제가 와우 배드민턴 센터에 놀러온 이유는요 이 우리 센터장님의 특별한 체육관 운영법을 공유해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보시면 게임은 짜져 있어요 1코트 2코트 3코트 3코트에 레슨이 있구요 누가 남녀론 상관없이 혼자 놀러오더라도 우리 센터장님께서 이렇게 한 진짜 오면은 서운하지 않게 충분한 게임장을 보장할 수 있다는게 정말 정말 저는 매력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와우 배드민턴 센터장님이십니다 우리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우 배드민턴 센터의 서장을 맡고 있는 양경수입니다 네 지금 코로나로 많이가 어려운 중에 있는데요 저희 배드민턴 동원인들 코로나 잘 이겨내시게끔 건강하시게끔 제가 배드민턴 센터 운영하면서 많이들 오셔서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게끔 저희 배드민턴을 저희 배드민턴 시스템으로 게임 많이 짜 드리고 또 레슨, 프라임드민턴 같이 진행하고 있고 ABG 모임 별들의 전쟁 또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깐요 저희 뒤에 있는 와우 배드민턴 센터 배드민턴 가입하시면 저희 모임, 관계, 행위 소식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드민턴 꼭 가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와우 배드민턴 센터 자 운동하러 쳐야 돼! 쳐야 돼! 쳐야 돼! 쳐야 돼! 와우! 쳐야 돼! 꺄야 돼! 아우! 봐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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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